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사람, 진국인 사람. 내 곁에는 이런 사람들만 두고 싶다는 게 사람 마음인데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귀인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오래 만나고 싶어합니다. 우리 소나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관계를 오래 지키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요.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을 치유해드리는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어떤 아픔이 있었든 따뜻한 위로의 문장을 듣다 보면 깨끗이 나아지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 표현을 예쁘게 한다. 보통의 대화뿐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가 틀어져 서운함을 표현할 때에도 그 표현법이 선을 넘지 않는다. 언제까지고 서로 이해만 할 순 없는 관계에서 표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기분 나쁜 표현이 오고 가는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둘,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의 말을 집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그만큼이나 관계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화법이 중요한 만큼 관계에 있어서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은 곧 대체할 수 없는 치유이며 응원인 셈이다. 셋, 의외로 약속에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지만 자신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어김은 충분히 관용을 베푼다. 또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약속 어김의 경우 약속이라는 규율보다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서운함을 표시한다. 사실 약속에 얽매이는 동안 소모되는 감정이 너무나도 크다. 서로가 연인 사이 정도로 꼭 붙어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소한 약속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 세상이 그만큼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넷, 다름을 인정한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틀리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도 상대가 아니고 상대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은연 중에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논쟁의 순간이 오면 적당히 의견을 표현하고 뒤로 물러선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상대와 사사건건 논쟁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물러선 이후엔 그의 대처에 상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스트레스는 덜고 인정받는 상황을 만드는 현명한 사람이다. 다섯, 거절 의사 표현이 정확하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의 껄끄러움이 싫어 거절을 하지 않는다거나 상대가 포기할 때까지 애매모호하게 미룬다거나 하는 경우가 적다. 거절을 행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은 나와 상대를 동시에 지치게 한다. 물론 소중한 사람이기에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크게 서운할 일은 스스로가 판단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주는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관계에 덜 상처받기 위한 것들 하나, 나 싫다는 사람을 신경끄고 나 좋다는 사람을 신경쓰고 살아갈 것 나에게 오는 어떠한 미움의 이유를 찾아 헤매지 말 것 나를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 둘, 혹해서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칩으로 보여주는 건 정말 주위 손꼽을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 감정에 휘둘려 먼저 마음을 다 보여주고 다치지 말자. 셋, 마음에는 이자가 없다. 내가 준 것 그 이상을 받을 거란 생각을 품으면 나만 공허해진다. 줄 거면 그 이상 되돌려 받을 마음은 버리고 줄 것 넷,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했다면 나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변한 척하는 건 아닌지 주의를 기울일 것 다섯, 언제 개선될지도 모를 관계를 오래 붙잡고 끙끙 앓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소중한 관계를 붙잡아둘 것 정말 내 사람이라면 관계를 개선하려는 나의 노력을 진즉 알아줬겠지. 노력은 해보되 너무 오래 마음 쓰진 말자. 여섯, 사회에서의 관계는 대가 없는 관계가 드물다는 것을 늘 기억할 것. 선의가 있다면 그 선의만큼 후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 늘 기억하며 주고받을 것. 일곱,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 특히나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선 어제의 적, 어제의 친구, 오늘의 적, 오늘의 친구. 정신없이 돌아간다. 마음 단단히 먹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 감정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 하나, 먼저 다 주고 진심이 안 통한다면서 혼자 아파하고 미워하지 말 것.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는 상대가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상대라는 걸 몰랐던 내 잘못도 한몫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속상하다면 기억하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을 진심으로 봐줄 사람을 알아갈 눈이 생긴다는 것. 둘, 뒷말은 사람의 본성일 뿐. 당사자가 당장 눈앞에 없다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허물을 꺼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다. 뒷말을 한다 해서 상대를 진심으로 싫어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사사로운 뒷말에 실망한다느니 배신감을 느낀다느니 하지 말자. 모든 관계에 있어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기 쉽다. 빈도와 정도가 심한 게 아니라면 그러려니 하자. 뒷말은 사람이 가진 본성일 뿐. 셋, 숨은 구석을 너무 파헤치려 하지 말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다른 면이 궁금하더라도 파헤치려 하지 말자. 꼭 연인관계에서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취향이 있고 과거가 있다. 선뜻 꺼내지 못하는 비밀을 억지로 들쑤시고 실망하는 것의 연속이라면 삶에서 원만히 사귈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파헤친다는 것은 깊이 알아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자연스럽게 깊이 알아가되 억지로 깊이 알려고는 하지 말자. 넷,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믿어주는 건 속깊은 마음이겠지만 믿으면서 한편으론 상대를 변화시켜 함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에 불과하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고쳐 쓸 수도 없다. 상대가 소중하다면 고치려고 안간힘 쓰기보다 단점을 눈감아주려고 노력할 것. 혹여 상대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면 놓아줘라. 어차피 그 잘못 다시 반복될 것이다.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 언제 어디서 그렇게 대장 노릇을 했길래 사람 머리 위 꼭대기까지 서서 시종대하듯 사람을 대하려는지 지극한 강약약강 강약은 그러려니 해도 약한 자에게 유독 강해지려는 인성은 피해야 한다. 둘, 술 마시면 심하게 추태인 사람 흔히 개가 된다거나 하는 부류 그동안 속이고 살아온 건지 쉽게 알콜에 지배당하는 건지 속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르고 싶다. 성인이 돼서 노는 문화가 거의 술자리에 맞춰져 있는 현실에 이런 사람과 엮이면 진짜 힘들더라. 셋, 좀 불리한 건 다 모르는 사람 누군 잘 알고 다 알아서 해주고 참아주고 들어주고 어기지 않는 게 아닌데 꼭 불리한 상황만 되면 모르쇠가 되더라. 꼭 거짓말을 해도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넷,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꼭 때리지는 않아도 과격하게 때리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은 믿고 걸러야 한다. 그것도 폭력이다.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는지는 몰라도 글러먹었다. 곁에 두면 언젠가 그 폭력에 내가 엮이게 될 것이다. 다섯,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사람 결정의 기준이 오롯이 자신을 향해 있는 사람 휴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같은 시간 개념부터 사는 곳, 좋아하는 음식 등등 남의 환경은 이해조차 할 생각이 없는 사람 답답하다. 악의적인 건 원래 그렇거늘 떠나서 함께하면 내가 피곤해진다. 여섯,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으려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뒷담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의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앞에서 웃어주고 뒤돌아서면 표정 싹 변하는 사람 괜한 걸로 미움과 열등감이 꽉 찬 사람 나 또한 그 희생양이 될 게 뻔하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유한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의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괴됩니다. 그리고 파괴된 세포는 새롭게 태어난 세포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끝없이 분열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분열과 재생을 반복하다 보면 재생기간이 늦어져 늙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각 신체 부위마다 다르지만 가장 긴 기간에 거쳐 재생되는 세포가 지방세포입니다. 약 8년이 걸린다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거쳐 파괴된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태어나고 또 파괴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이미 내가 아니게 됩니다. 어느새 내가 탄생하며 처음 지녔던 세포는 전부 없어지고 다른 세포로 새롭게 대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8년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나이가 서른이라면 난 이미 세 번 이상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 엄마 눈에는 내가 변함없는 어린아이로 보이겠지만 난 수년에 걸쳐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고 갈아치워버린 몇 번씩이나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내 친구는 내가 변함없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그 친구와 함께하면서 한 번은 새롭게 탈피한 사람입니다. 변했다, 변함, 변화 말이죠. 비단 인간의 몸뿐만 아닐 겁니다.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변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변해도 모를 만큼 익숙해졌지만 은연 중에 새로워진 것들 투성이일 겁니다. 내 몸처럼 내 것이기에 그래서 너무 익숙하기에 인지하지 못한 것들 말이죠. 그러니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가 여전한 것이 아닌 셈입니다. 내 몸조차 여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내 것이어서 내 것이었을 땐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변화를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한 익숙함 속에 살다 보니 삶에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몸으로 치면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갑자기 슬럼프가 옵니다. 내 열정도 분열과 재생을 반복하다 보면 재생기간이 더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급관계에 회의감이 듭니다. 사이도 분열과 재생을 반복하다 보면 재생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한순간 이별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도 분열과 재생을 반복하다 보니 재생기간이 꽤나 버거워진 터입니다. 그러다 툭 사람의 목숨이 매가리 없이 끊기듯 무언가를 늘어지듯 지탱하던 힘줄 같은 것이 툭 끊겨 죽음의 상태가 됩니다. 나 자신과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8년에 거쳐 완전히 변화된 내가 여기 있듯 너무 익숙한 탓에 몰라봤지만 분명 몇 번은 분열과 재생을 반복하며 변화했고 그만큼 재생 속도가 늦어져 노화된 것들이 무더기일 겁니다. 모든 것은 이미 그렇게 끝없는 퇴보와 탄생의 과정으로 인해 노후되어 나에게 다가왔고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갑작스럽다고 느꼈던 그 어느 것도 갑작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 하나 없이 유한적인 걸 붙잡고 무한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익숙할 것 하나 없는데 익숙해하며 서서히 변해가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후로는 아니랄 이유는 더욱이 없어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노후되어가는 무언가를 보살펴줄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것이라 안일해하지 않고 익숙해하지 않는 것 단 하나뿐이니까요. 무언가 낡고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소한 변화를 늘 인식해주는 나의 보살핌이 윤활제 역할을 하니까요.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그 말은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바로 내일 죽는다 해도 이상할 거 없는 이야기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무엇도 여전할 일 전혀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두지 않지만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합니다. 의자의 다리는 같은 간격마다 같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힘이 고루 전달되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쪽 다리가 무슨 이유로 짧아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금세 무너집니다. 무언가를 지탱하긴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실거리기 마련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의자와 평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사랑, 우정, 의식주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나를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주 흔들리거나 무너질 것 같죠. 즉, 어떤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는 그 균형에 달린 거지 나를 짓누르는 시련의 크기에 달린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큰 만큼 더 위태롭겠지만 핵심은 균형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미완이라는 고충을 안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휘청거림이 없다면 우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휘청이며 균형을 교정해가는 것이 우린의 삶이란 이야기겠죠. 흔들리는 건 그 원인의 크기보다 균형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힘듦은 아주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 누군가의 말을 흔들리며 자신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삶이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 모든 휘청임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다할 거란 것 잊지 않기로 합니다. 같은 온도라도 누군가는 따뜻해지고 누군가는 쌀쌀해집니다. 거리가 얼어붙고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겨울이 한 걸음 물러서고 봄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4월, 제법 다정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내 맘도 잇따라 그 다정함을 만끽하며 이야기합니다. 날이 따뜻해졌네 따뜻해졌다고 말이죠. 따뜻해졌답니다. 따뜻. 완연한 봄날처럼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닌데 제법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날씨는 10월 정도의 날씨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10월의 기온은 지금 4월의 기온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낮엔 햇볕이 쨍해 더운 듯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직까진 서늘한 날씨 말이죠. 참 그러고 보니 10월 정도엔 따뜻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마도 쌀쌀해지네 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4월과 10월 4월의 기온과 10월의 기온 둘 다 수치상으로는 다를 거 하나 없는 영상의 온도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4월은 따뜻해졌다는 반응이고 10월은 쌀쌀해졌다는 반응이지요. 어쩌면 온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절대적인 수치보단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나 봅니다.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는 것 이와 꼭 같은 존재가 또 있습니다. 언어와 관계입니다. 말과 관계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온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관계의 온도 또한 절대적인 수치보단 상대적인 감각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말을 건네거나 시답자는 응원을 건네도 누군가는 따뜻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조금의 시비를 걸어도 시답자는 장난이라도 누군가는 쌀쌀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상대가 나에게 감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큰 위로를 건네준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전 상태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을 뿐이니까요. 또 상대가 별일 아닌 걸로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쪼잔한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겠지요. 상대는 제법 포근한 계절을 보내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를 서운하게 했다 해서 내가 엄청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표현은 분명 영상의 온도였지만 상대는 제법 쌀쌀해졌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보다 더 많은 예는 끝없이 존재하겠죠. 서로의 계절에 따라 지금의 말과 관계는 포근해지거나 서운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나도 모르게 미움받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의 이전 상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고 나의 이전 상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겠지요. 문득 인연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맞는 말이지만 꼭 인연에만 국한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 전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타이밍이 있어야 했겠죠. 서로를 향한 노력이 서로의 계절에 제법 어울려서 서로에게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해서 전하는 영상 기운을 하필이면 쌀쌀해진다 말고 따뜻해진다 느끼는 기적 말이죠. 늘 그랬듯 계절은 돌고 돌겠지요.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겐 응원이 되었겠지요. 누군가에겐 헤어짐이었고 누군가에겐 만남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편합니다. 노력만으로는 다할 수 없는 진심이 언어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계절 그리고 그 계절은 지금도 돌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잘 살아. 그게 최고의 복수야. 사람에 대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다짐하는 한 가지 신념이 생겼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하는 건 분노와 후회로 망가지는 내 모습이라는 거.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진짜 잘 살아내야지 라는 정도의 다짐. 아프지 말고 망가지지도 말고 그까진 일 아무렇지 않게 생각될 정도로 내가 잘 되어야지. 아주 올바르게 복수해야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하는 무너진 모습 보이지 않아야지. 아주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성장해서 부러움에 못 이기게끔 만들어내야지. 순간을 선택으로 나 같은 사람을 놓친 거. 후회하게끔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 괜히 복수심 품고 감정 낭비 말자. 나 하나만 신경 쓰자.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네 망가지는 모습이라고. 그거 잊지 말고 너 하나 정말 살아내라고. 잘 살아내자고. 관계는 식물과 같아서 관계는 식물과 같아서 관심을 주면 잘하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시든다. 관계는 정직한 편이다. 저 스스로 잘하는 것 없고 저 스스로 시드는 것 없다. 관심을 주지 않는 것 또한 무관심을 준 것이니 관계는 늘 관심이거나 무관심이거나 무언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정직할 만큼 간단하다. 관심을 많이 주었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뿌리까지 썩은 관계이고 조금 주었는데도 무럭무럭 달아준다면 나의 조그만 마음도 몇 배로 흡수해주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인 것이다. 그러니 정해진 답에 혼자 끙끙 앓지 말 것. 괜한 마음으로 뿌리까지 썩은 관계에 관심을 쏟지 말 것. 괜한 마음으로 건강한 관계에 무관심만 주고 다른 것을 탓하지 말 것. 이미 예상된 결말을 애써 부정하며 붙잡지 말 것. 잘 자라나고 있는 관계를 힘써 부정하여 망치지도 말 것.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도 사이는 변하기 마련. 몇 년 만에 지인에게 연락이 왔던 적이 있다. 잘 지내냐더니 사정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부탁을 거절했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부탁에 다시 완강히 거절하니 돌아오는 말은 너 많이 변했다. 더라. 그 이후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화가 오갈 것만 같았다. 인생을 살며 세월이 흘렀다 해도 완전 딴 사람처럼 변하는 사람 쉽게 본 적 없다. 다들 알고 있을 테지. 사람은 웬만해선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 진짜 많이 변했다는 말은 진짜 네가 그리고 내가 변한 게 아닌 우리의 사이가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서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살았을 뿐. 사람 자체가 변했을 확률은 낮다. 변했다는 말에 굳이 반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한 걸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이가 굳이 설명해가며 이러니 저러니 에너지를 소비할 정도는 아니었을 뿐. 딱 그 정도. 그래서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미안하단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사람보단 사이가 쉽게 변한다. 지나가는 세월에 따라 시시각각 내가 냉정하게 변한 게 아니라 우린 그냥 그렇게 거절하고 끝내는 게 편한 사이로 변했을 뿐이다. 지나가는 세월에 못 이겨 자연스럽게 영원한 관계는 없다. 가장 친했던 친구와 내가 뜸해지면서 그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뀌게 된다. 나와는 뜸했던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 또한 바뀌게 된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 남이 되고 가장 남이었던 사람이 한순간 숨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이치 인정하고 살면 편한 사실 영원한 관계는 없고 영원한 사랑도 없으며 영원한 사람도 없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미래입니다. 어떤 시간이 귀중했느냐 귀중하지 않았느냐를 결정짓는 건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했느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시간이 소중하다고 한들 어떤 이가 지닌 가치가 높다고 한들 누군가와 많은 시간 함께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성인군자와 함께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받는 것들의 가치에 달린 것이죠. 하지만 사회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한 시간과 상대방의 평가에 휘둘려 관계를 이어가기 급급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껏 어떤 가치가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곧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미래입니다. 과거였고 현재이지만 곧 미래가 되겠지요. 아주 기대되기도 아주 긴장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할 사람들과의 시간이 모여 나의 앞일들이 펼쳐진다니요. 지금껏 나는 홀로 무언가를 해오고 쌓아온 것 같지만 결국 다 곁에 있는 누군가와 얽혀 배웠으며 견인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곁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풍기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도록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도 시간이 고쳐주질 않습니다. 또 평가가 좋다고 해도 나에겐 독이 될 사람입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으니 괜한 시간 들여 믿어주면 나의 미래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또 곁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익숙함에 지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일 때 가치를 느끼게 해준 이들과의 시간을 지겹다는 이유로 멀리하지 않도록 나에게 긴장을 주어야겠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란 말은 이 뜻일 겁니다. 나의 지금을 망치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망치고 나의 지금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가치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 때문에 힘들거나 행복하다면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가 무겁지 않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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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